안녕하세요. 송영애 전용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해운대 백사장에 제가 나와봤습니다. 백사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. 약보리로 끝났거든요. 지금 좀 심한 단계에서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방역활동을 앞으로 한여러 이상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방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서 제가 방역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이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지금 우리 해운대 백사장에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자체는 지금 손님들이 너무 없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자리는 여기에서는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자 지금 나가서 제가 한번 나갑기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자 카메라를 좀 한번 돌리겠습니다. 또 유 tego 자체는 centres 정도 돌리겠습니다. 또 유저 wrath, 또 안 아무튼 так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지금 이제 봉사 마친 단계입니다 봉사 마친 단계고 아이고 여러분들 잘 안보이네요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제가 최대한 내가 봉사 자체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많이 적게든요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녕